전화 받을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? 4원시스. 네, 매축가우 비중은요? 15,920원. 15,000 얼마요? 920원이요. 920원이요? 네. 이거 혹시 유상증자에게 나왔나요? 갭이 왜 이렇게 떨어져있죠? 그 전에 산 것 같은데. 네,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. 이 갭 떨어진 게 딱 모양새가 유상증자 같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. 저는 뉴스는 모르는데 유상증자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빠진 것에 대한 부분도 유상증자인 것 같고 주주배정이라는 관점이라고 보면 권리를 일단 파시는 게 맞고요. 내가 증자한다고 돈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2% 비중에서.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다려주시는 게 맞고 한 번 반등 줄 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이 기업이 증자를 하는 관점에서 앞에 제로적인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원활한 흐름성인 것 같지는 않아요. 재무적인 부분이 돌아온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원활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조금 애매하네요.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. 주가는 더 하방역은 보이지는 않거든요.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빠진 것 같고 일단은 기다리시고 유상증자 기간은 모르겠습니다. 증자 기간은 모르니까 신주 배정일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 날짜에 증권사에 전화하세요. 그럼 바로 알려주니까 본인 권리에 대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권리는 매도하셔서 챙기시고 합산해서 보시고 이거는 기다리시죠. 갭은 메꾸로 한 번 올라올 것 같아요. 갭을 아무 때나 메꾸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는 나오고 난 뒤에 다운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, 10월달에 시세 흐름이 한 번 있었고 재료적인 부분을 탔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 한 번 재료 뿌려서 한 번 반등을 줄 거예요.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5,000원 때까지 반등은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. 이미 유상증자에 나와서 행보나 그 시점까지는 이런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쪽 근처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 드릴게요. 이해되셨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이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